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조는 조선 제16대 왕이다. 아명은 천윈이고 이름은 종이다. 선조 28년 11월 7일에 해주에서 태어났다. 15대 왕이었던 광해군을 반정으로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래서 정당화되지 못한 반정이기도 했다. 인조는 선조 다섯 번째 서자인 정원군의 장남이다. 인조는 배달인 삼촌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것이었다.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군은 아들 랜슬 두었는데 인조와 능원대군포, 능평대군천, 능풍군명이었고 여기에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인조의 동생 능평대군 이전이었다. 이전은 광해군에 의해 죽었다. 이전은 신성군의 양자이기도 했는데 신성군도 사라진 전 왕으로 잠시 지목될 만큼 인품이 남달랐다. 이전 또한 군왕의 지지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소리를 종종 들어왔다. 왕의 자리에 위협을 느낀 광해군은 이전을 죽였고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군은 이때부터 화병을 핥아 죽었다. 능창군 이전의 사건을 신경옥의 옥사라고 말을 했고 사실 이 사건은 안건강화에 필요했던 광해군과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대북의 부고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인조는 그 위로 왕의 자리에 준비를 했다. 어쩌면 처음부터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기회를 욕보고 있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당화되지 못한 반정을 직접 일으켜 왕이 된 인조는 죽을 때까지도 왕의 자리에 연연하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 누구도 믿지 못했던 인조는 자식과 며느리, 손자들까지도 모조리 죽였다. 더, 허허, 흉탑의 목소리가 들리시옵니까? 소윤세자가 힘겹게 강빈을 보았다. 열분 미소에 강빈의 심장과 눈물이 내려앉았다. 심양에서 돌아왔지만 인조는 이들을 반기지 않았다. 반정으로 왕을 차지한 인조는 미약한 전통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해야 했다. 당시에 명나라와 청나라는 전쟁 중이었고, 인조가 반정을 한 명분 중에는 강해군의 중립전체 중의 하나인 청나라와의 화친이었다. 이때 조선은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손 끼고 있었는데, 명나라는 세퇴하고 있었고, 반면 청나라는 그 유력을 펼쳐나가고 있었다. 저와 신첩이 심양으로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간혹 그런 생각을 하옵니다. 그랬다면 증오 같은 사항은 없었을 테지요. 명나라는 인조와 그의 아버지를 왕으로 승인했다. 목적이 있는 승인이었다.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군사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결국 청나라는 인조가 곱게 보일 리가 없었고, 자신의 나라의 우호적이었던 강해군의 폐의 사실을 알게 되는 동물호란을 일으켰다. 힘이 없었던 조선은 청나라와의 형제의 매각을 맺었지만, 여전히 대신들과 인조는 신명적인 태도를 보였다. 급기야 인조 14년 청나라는 대군을 이끄고 쳐들어왔다. 이것이 병자호란이었다. 남양사산에 폐의 있던 인조는 군신의 계약을 맺으며 청나라에 항복했다. 이때 청나라는 물모를 요구했는데, 소윤세자와 세자빈강씨 인조의 둘째 아들인 봉림대군이었다. 강빈은 소윤세자에게 또 혼잣말을 해댔다. 그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처음 심양으로 폴모가 되어 갈 적에 어찌나 두려웠던지, 오, 저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았을까? 영영 돌아오지 못하면 어찌하나? 그런데 이리 돌아왔습니다. 하운데, 하운데 어찌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옵니까? 소윤세자와 강비는 청나라에서 백성을 살폈고, 청나라와 조선관계는 잘 무마시켰으며, 농사를 지어 재물까지 모았다. 청나라는 소윤세자를 상당히 신뢰했다. 반면 인조는 상당히 불행했다. 세자가 돌아왔건만 그를 기다리는 건 인조의 능대뿐이었다. 그리고 두 달 후 소윤세자는 학질이란 변명으로 알아놓고 일어나지 못했다. 아바멘 하께서는, 아바멘 하께서는, 대체 무엇이, 대체 무엇이, 이렇게 두려운. 소윤세자의 발을, 갑자기 강빈의 손을 움켜쥐고 말을 끊었다. 놀란 강빈이 소윤세자를 바라보았다. 소윤세자의 눈끼리 어딘가를 향했다. 바로 우연 이형익이었다. 지금 인조는 후궁 조소영이를 매우 총애하고 있었다. 소윤세자에게 침수를 향하는 이형익 역시 조소영의 사람이었다. 이영익은 10년 전 조소영으로 인해 침을 잘 놓는다는 이유로 골에 들어왔다. 그리고 소윤세자가 입국하기 3개월 전에 왕명의 특명으로, 인조의 어명으로 다시 소용되었다. 강빈이 고개를 내져었다. 눈물이 또 떨어졌다. 실로, 실로 아버님께서는 왕의 자리가 불안하시어 처하를, 처하를 아닐 테지요. 아닐 테지요, 처하. 신청은 매우 드럽사옵니다. 강빈의 손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소윤세자가 눈을 감았다. 소윤세자가 병을 났을 때 어이 바꾼이 학출로 진찰하였다. 이때부터 인조는 이영익에게 명하여 침을 놓아 열을 내리게 했다. 4월 23일 이영익이 침을 놓았다. 24일 이영익이 또 침을 놓았다. 25일 소윤세자가 침을 맞았다. 그리고 4월 26일 소윤세자가 죽었다. 소윤세자 나이 향년 34세였다. 배신들이 의원 이영익을 공문할 것을 청했다. 그러나 인조는 이를 틀어주지 않았다. 대차 아려었으나 묵인되었사. 백성들이 모두 슬프게 헤어갔다. 아들 셋, 딸 셋은 아버지를 잃었다. 4월 27일 소윤세자의 절곡쟁을 항했다. 이때 인조도 매일 이영익에게 침을 맞았다. 조소영과 인조, 이영익은 날마다 밤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인조의 총애를 받았던 조소영은 전일부터 세자와 세자빈이 본 뒤 서로 좋지 않았던 터라 밤낮으로 상의 앞에서 참소하여 세자 내외가 제약을 얽혀 만들어놓고 조주를 했다더니 대역부도의 행위를 했다더니 하는 말로 빈궁을 무함하였다. 세자는 본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에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 위 일곱 구멍마다 모두 선열이 흘러나왔으므로 검은 면목으로 얼굴을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가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외인들은 아는 자가 없었고 상도 알지 못하였다. 당실 동실 진홍군 이세환은 아내는 곧 인연왕후의 세제였기 때문에 세환이 대책으로서 세자의 염습을 참여하였다가 그 이상한 것을 보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요금비에서 강민의 초소를 덮쳤다. 강군들이 들이닥쳐 정열, 유덕, 게일, 향이, 천이, 나노, 일렬을 뽑았겠다. 놀란 강민이 나와 그들 앞을 막아섰다. 정열과 유덕은 강민이 신입하는 아이들이었다. 대체 이게 뭐하러 하는 짓거리냐. 어찌하여 이 아이들을 잡아간단 말이냐. 의금부토사가 불러나와 대답했다. 마마께서는 이러시면 일이 더욱 복잡해지옵니다. 물론 하시지요. 이 아이들을 잡아가서 뭉쳐와요. 없던 죄를 만드는 것이 전하의 뜻이겠지. 그리해야 나를 죽일 수 있을 테니까. 이 아이들을 끌고 가라. 의금부토사가 명예의 나인들을 끌어갔다. 마마, 마마. 나인들이 초소에 빠져나가자 강민이 초소를 먹으며 혼자 너그러 왔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전하께서는 돌아가시고 1년이 더 나 되지 않았습니다. 별거에 갇혀 지내온 제가 어찌 전하의 전복에 복을 넣었겠사옵니까. 전하께서는 두려운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효연세자가 음사를 당하고 인초는 자신의 둘째 아이들인 봉림대군에게 새로운 세자를 정했다. 소윤세자에게는 아들 셋이나 있었다. 원래 소윤세자의 첫째가 세자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인초는 자신의 손자들까지 너무나 야박하게 굴었다. 사건은 1월로 돌아간다. 인초의 수락상에 전복구이가 올라왔는데 복이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인초는 곧바로 강빈을 의심했고 이 사실에 이번 사건에 있기 전부터 인초는 여러 강시들을 유부에 변했기 때문에 안팎으로 세자비내었던 강빈에게 그 화가 미칠까 우려하고 있었다. 의군비에 붙잡힌 나인들은 문처를 받기 시작했다. 이때 아주 어주 나인이 잡혀왔는데 강빈의 나인들과 내통하여 전복에 폭을 넣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압술령과 낙형을 당했다. 모진 고문에도 세자궁의 나인들은 끝내 자복하지 않았다. 고문을 겨내지 못한 난욱이 먼저 죽었다. 다복이 없었음에도 인초는 강빈을 사사하고자 했다. 이에 혼남, 심로, 상원강호, 김희 등이 편전에서 아뢰었다. 강빈이 비록 천하의 자식은 아니지만 세자빈을 잃을 때 소윤의 배필이었으니 천하의 자식이나 어찌 다르겠습니까? 강빈을 보존하시어 어린 군들의 목숨을 살피옵소서 인조가 소리쳤다. 개새끼 같은 것이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고 청하니 이것이 모욕이 아니고 무엇인가? 죄인을 그냥 들 수 없다. 지금 당장 초소에 쫓아내어 보험 별 따게 가두어라. 하고 문에 구멍 하나만 뚫고 음식과 물만 내주어라. 그 누구도 강빈의 수발을 들지 못하게 하라. 이와 같은 계략을 꾸밀까 심히 두렵도다. 이때 세자인 복림대곤이 엎드려 청했다. 강씨가 앞으로 불충한 죄를 짊어졌다 하더라도 간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옵니다. 더구나 지금 재지은 흔적이 분명하지 않는데도 성급하게 이런 조치를 내리고 또 한 사람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옵니다. 인조가 복림대곤을 시야에서 버리며 다시금 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짐이 총애를 받고 있는 조소영을 저주하였다. 경들은 호랑이를 키우면 우한이 된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도리어 죽음을 면해줄 것을 청하니 진실로 이상한 일이로다. 전하 너희가 긴이 말리는 것을 보아하니 또 강씨가 저리도 발악하는 것을 보아하니 필히 호환하는 당파가 많은 것이니라. 너희도 같은 불리더냐 그런 것이더냐. 강빈을 사사하고 심양에 먼저 고여할 것이다. 강씨의 제약을 낱낱이 진술하여 청나라에 먼저 알리라. 인조는 결국 3월 19일에 강빈을 사사하였다. 인조는 강빈과 소윤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자신을 폐유하고 아들인 소윤세자를 청나라에서 왕으로 앉힐까 두려워왔다. 인조는 소윤세자와 강빈을 돌아오기 전에 은밀히 왕을 바꾸려고 도모한 것을 종교한 적도 있었다. 소윤세자와 강빈의 아들 셋은 모두 귀한 가스나 응원의 죽음을 당했다. 이때 더 굴러온 옥살 끝내 실상을 밝혀지지 않자 사람들은 모두 죄인을 찾지 못한 것에 한스러워하였다. 강빈의 숙돈 때 신원을 회복하였다. 대개 이때 강빈이 죄를 얻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초소윤에 더욱 침소하여 장행하였다. 인조가 궁중 사람들에게 감히 강시와 말하는 자는 죄를 주겠다고 경계하였기 때문에 양궁이 오래 끊겨졌으므로 어선에 독을 넣었던 것은 형세상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임금이 이와 같이 생각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더 조시가 모하마 내에서 연유한 것이라 의심하였다.